찾아와도를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쵸? 고양이 찾아와도 누구나 고양이 있지요 그래서 한번 고양이 찾아와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쵸? 고양이 찾아와도 그리던 고양은 아니 그녀 그녀나 비는 언덕에 누워 불빛 맞춰 흘던 내 보녀 이 구름 총갈새에 그려버려 청운의 두 분 오잇시여 아르나 오잇시여 아르나 오잇시여 아르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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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